주연히 하느님의 실생활 잠깐만요, 여러분. 시청자 30.5%의 창캠입니다. 오늘은 제노가 부신 지성이 핸드폰을 볼게요. 견제영이 장난을 텅쳐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어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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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해봐래? 1번 해봐래? 2번 해봐래? 2번 해봐래? 스태플레이션 가봐 expensive 나 이제 방송이니까 반말 그지? 응? 방송이니까 반말 Side 해봐 괜찮아요 엄마 본명 고생했어 chi 질도 1, 2, 1, pose pose 1, pose 1, pose 아아,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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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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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몇 후에 790! 아아 790! 아아 오우아!!! 아우!!!! 그래도 제노 1등..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지 카펫 비싼거야 이렇게 짱이네 약만해 저거 봐봐 아니 물을 배우려고 쓰면 됐어 잠시만요 못매요 한 동안 비행기를 비행기를 타는 거야 저는 나 진희들한테 하나에 다 달아줬어 고마워 내 형사 분할 거야 형 냄새가 약간 매운데 형아 내가 빨리 해줄게 역시 이런 건 어려문이지 너무 할 것 같아 아아! 자 이렇게 해서 우승자는 우승자 우승자 오십 우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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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뒤쪽으로 헷갈비 그럼 가위 라이브 다시 기회에 주고발라도 시작 오북연 더 빨리! 더 빨리! 쟤들 아직 부족해 더 달려!!! 살려! 바쁜이란 거야? 바쁜이란 거야? 알았어, 알았어! 네, 해줘, 해줘. 알았어, 일로 와봐. 그럼 너가 일로 와. 그래. 잠깐만, 진짜, 그냥. 예! 안 뛰어. 예! 안 뛰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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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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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찬이니까 저녁 게임 하는데 기록 세우고 있는데 꺼버렸어요. 못 해, 못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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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상도 못 해. 오케이. 형이 좋아할 때는 제가 틀렸는데. 나는 그냥 봤을 때는 제가 자격 맞혔다가 모니터링을 보는데 재선이가 이전 때... 하, 근데 이것도 기구예요? 어. 렌즈니 형. 지성이 잘생겼잖아. 응? 세 viiota 고마워요! 렌진이 형 경제는 형 어디갔네?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저거 어딨더라? 소파 아 예고파 나 형 무거워 시골이힐 자 그러면 한번 저희 같이 사진을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나 지금 불교에서 뺀 것 같아요 근데? 아하하하 힘들지마 힘들지말라고 아 진짜 열정적으로 바뀌네 근데 진짜 닦아야돼 잠시만 기다려 봐 아니 너네들이 다 흘리면서 먹었잖아 어허 단계 아 얘가 자꾸 때려요 잠깐만요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미안해 일어나 일어나 5, 6, 7, GO 나 이거 더 힘들어 아니 뭐해 놀기 위해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 이거 안 들어가잖아 이런 똑똑해야 할 게 재미있지 이거 들고 저기 써 있어 들고 오셨어요 그럼 이거 찍어줘 빨리 찍어 됐어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